그야말로 참 기업가로서는 대단한 역량을 물론 앞으로 기업가 성과가 어떻게 반결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프론티어를 개척해가는 이번에 이제 간단한 단신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테슬라 기가 팩토리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그래서 짧게는 ai 전문 데이터 센터를 슈퍼컴퓨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식 명칭은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입니다. 이게 텍사스에 있는 소위 기가 팩토리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을 본인 이제 엑서에 올려놨네요. 마케팅도 참 뛰어나죠. 엑서.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트위터에서 엑서를 바꿀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는데 엑서. 참. ai 스타트업은 xai. 참. 우주선 소와령은 x스페이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외신을 보니까 사업가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가이드를 제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철두천미하게 아웃소싱 외주화를 하면 안 되고 바로 내재화 인소싱을 해야 된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기사는 그동안 한 12조 원 정도를 지불하고 오라클이 갖고 있는 ai 슈퍼 컴퓨터 클러스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런 대규모 언어모델인 글로우기라든지 아니면 xai에서 하는 모든 것을 훈련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미국의 테네시 맨피스의 ai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한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ai 스타트업 xai 오라클 대신에 자체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하다. 중요한 것은 바깥에 외주를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깥에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데 ai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재화 인하우스 하겠다는 겁니다. 이분이 슈퍼 마이크로 슈퍼 마이크로 하고 그다음에 델 컴퓨터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ai 반도체를 모아 가지고 컴퓨터를 조립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는 이 장면이 지금 이제 슈퍼 컴퓨터 클라스터 내부 모습이 뭐입니다. 이게 팜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런 서버들이 막 수천 대 수만 대 정도 밀집되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채운 ai 스타트업인 xai가 클라우드 제공업체인 오라클과 협상을 중단하고 스스로 데이터 센터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xai는 오라클로부터 nbdi의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임대하는 기존 계약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오라클이 생산했던 것보다 더 빨리 슈퍼 컴퓨터 클라스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xai가 요구했는데 이것을 오라클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맨피스의 xai의 자체 ai 슈퍼 컴퓨터 클라스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고 이것은 이제 델 컴퓨터하고 슈퍼 마이크로부터 그런 nbdi의 gpu나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걸 가진 그런 것을 이제 가속기 ai 가속기에다가 cpu하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뭐 다른 그런 메모리 장치가 합쳐져 가지고 서브를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슈퍼 컴퓨터를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고 경쟁사를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래서 xai가 자체적으로 슈퍼 컴퓨터를 구축하기로 결정했고 오라클은 훌륭한 회사지만 가장 빠른 회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마지막 문장을 찾아봤더만은 x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머신 문장이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 데는 자신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도 마찬가지고.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때는 자기가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되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이 오라클이 임대했던 것은 이번에 이제 오픈 ai 사이에 임대하기로 결정했네요. 오라클은 gpu 10만 개를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제공할 예정인데 이것은 오픈 ai 모델 개방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라클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네요. gpu가 10만 개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원래 이제 xai가 필요로 한 ai 데이터 센터의 10만 개의 gpu를 엔비디아에서 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돌릴 계정이다. 머스크는 xai는 그동안 오라클의 엔비디아 h100 호프백입니다. 호프백의 gpu 2만 4천 개를 사용해 챗봇 대규모 어느 모델인 글록2를 운영해 갖고 다음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호프백 gpu 10만 개를 활용한 슈퍼컴퓨터 정확한 명칭은 슈퍼컴퓨터 클라스터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자체적으로 구축 중이다. 우리는 속도가 중요하다. 빠른 속도가 운명을 좌우할 때는 뒷자리에 앉지 말고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 핵심 여러분들 부분은 자체 생산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우리한테 딱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에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고객이 일론 머스크지 않습니까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슈퍼컴이죠.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를 찾아가 가지고 새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에 5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ai 슈퍼컬스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거는 철도철미하게 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데이터센터고 이제 앞으로 테네시주 맨피스의 이름들 만들고 있는 것은 별도로 이번에 본인이 창업한 xai를 위한 그런 슈퍼컴퓨터 클러스터 ai 전용 데이터센터다. 너무 최신 자료니까 ai가 학습을 못해 가지고 그 답은 주지 못하네. 테네시주 맨피스의 10만 개의 gpu를 갖고 있는 ai 전용 클러스터는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답은 아직은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자 정말 참 제가 자주 이렇게 저도 트위트에 이제 자주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올리니까 그럼 이제 자주 일론 머스크를 보는데 대단히 참 창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굉장히 건전한 것 같아요. 특히 일론 머스크도 미국의 이제 전자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는 그런 분 가운데 하는 거죠.